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2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4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7월 13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7월 11일 가장 많은 2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87%에서 약 5.0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5일 약 5.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24일 약 3.7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144억원이며, 2015년 6,153억 대비 약 마이너스 32.6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552억원으로, 2015년 583억 대비 약 마이너스 194.7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3.33%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785억원으로, 2015년 718억 대비 약 마이너스 209.3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8.96%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6.09배이며, 지난 2016년 19.1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3.9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3배이며, 지난 2016년 0.8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2.26%, ROE는 마이너스 5.19%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시가총액은 1조 2,64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0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2위,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4,144억 6,61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7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5위,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52억 4,58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7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77위,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785억 6,40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72위,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파라다이스에 대해 사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만 2,500원을 제시하였고,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만 1,6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2만 2,500원에서 2만 2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만 7,10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